인천항만공사 IPA는 중국 칭다오에서 산둥성 항만그룹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두 기관은 신규 크루즈 항로의 개설과 크루즈 출발지 운영관리, 항만건설, 운영개발, 기술혁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입니다. 2019년에 설립된 산둥성 항만그룹은 중국 칭다오, 르자오, 옌타이, 보아이 항만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. 이 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3년간 칭다오 크루즈 국제여객터미널에 문을 닫았다가 최근 운영을 재개했습니다.